가방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핸드폰이 있구요 핸드폰 그 다음에 카메라가 있습니다. 이건 필름 카메라에요 종종 찍어요 필름 카메라로 필름 카메라가 있구요 이것도 팬이 선물해 주셨어요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고 귀엽더라구요 그 다음에 지갑이 있어요 카드 지갑이 이렇게 아이고 카드와 카드 지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이 있구요 줄 이어폰을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줄 이어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구요 이게 왜 줄 이어폰을 들고 다니냐면 안 잊어버려 귀에서 전 이어폰이 잘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메이크업 선생님이 주신 립밤입니다 제가 입술이 자주 건조해져서 한 시간에 여섯 번씩 바르는 것 같아요 립밤 얘는 포포크림 포포크림 건조한 입술을 위하여 뭐가 있을까? 립밤 립밤 건조한 입술을 위하여 얘도 최근에 메이크업 선생님이 주셨어요 건조한 입술을 위하여 립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여기 다네요 여기 다네요 여기 가방을 잘 여기 이제 그리고 목이 좀 건조해질 때가 많아서 물캔디를 좀 들고 다니고 이거 이제 오늘도 먹었는데 오늘도 한 두 포 정도 먹었어요 용박상 쿨 두 포 남았네요 상시 챙겨다닙니다 작업실에도 한 한 박스가 있어요 한 상자 조그만 게 하나가 있어요 시원해요 여기는 이제 핀 백 뭐 가방에 뭐 별게 없어가지고 딱히 보여드릴 게 없네요 저는 약간 가방에 이제 약 같은 것도 좀 들고 다녀가지고 약간 뭐 그 알러지약이나 두통약이나 이런 거 감사합니다